중란시사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 말의 뜻은 대나무 울타리에서 시를 즐긴다라는 말입니다 정약용을 중심으로 한 15명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그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살구꽃이 필 때 복사꽃이 피면 참해가 익는 여름에 영꽃이 피는 가을에 국화꽃이 피어 있고 첫눈이 올 때 한 해가 다 지나는 즈음 매화가 필 때 그때마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참 만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참 낭만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대나무 울타리 라는 뜻이죠 그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옳은 일에 우리 15명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친구들이 뜻을 같이하는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중란시사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히 한 교회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저 중란시사에서 옳은 일에 같이 하자는 뜻을 가진 것보다 우리 성도들은 같은 뜻을 가진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같은 뜻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여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여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모범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 40일을 금식기도 들으시고 사단에게 시험받으신 것 힘들게 3년의 공생의 길을 걸어가신 것 겟세만에의 처참한 기도를 들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모두가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적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삶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태범 16장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범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너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너의 혈육적인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고백을 한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앞서 나와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주님께는 결코 그러한 일이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범 1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너의 혈기로 이루어지는 뜻대로 하니 너는 사단이다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강하게 야단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겸손이 있읍시다 내 뜻대로 하면 사단이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개세만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기도와 삶이 나의 기도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면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사람이 가끔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늘을 찌어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고 가져가면 안 된대요 더 곱게 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늘 양념이 음식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네 번 정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줄어서 한두 번으로 곱게 찢습니다 소재물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읽은 본문의 말씀에 1절, 4절, 5절, 7절에 모두가 다 고운 가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수의 나달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소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거친 통미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곱게 빠서 부드러운 가루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번제에서 전부를 불살은 뜻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의 차이가 다릅니다 번제가 재단 위에서 재물을 태운다면 소재는 재물이 되기 전에 미리 고운 가루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배 때 온전히 회개하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나의 일부가 드려지지 않고 내 전부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번제의 뜻입니다 그러나 소재는 그 고운 가루라는 뜻은 예배와 사명을 위하여 미리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먼저 고운 가루가 준비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운 가루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와 소재물의 특징이 다릅니다 번제는 재단 위에서 불살라지는 것이고 소재물은 드리기 전에 미리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운 가루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번제의 재물이 불살라진다 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기적인 내가 부수어지고 빠져야 되고 거친 내 욕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고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범 5장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범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인다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양이 목자의 말에 100%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저 온유한 자는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고운 가루와 그 뜻이 같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고운 가루,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고운 가루와 같은 인격이 되어져 있습니까? 고운 가루로 삶의 걸음을 걷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격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치면 약 한 3,400년 전 얼마나 옛날입니까? 그 옛날에 재분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밀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봐야 고운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동네에 정미소가 없으면 곡식이나 밀가루의 껍질을 벗기고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디딜방아에 가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디딜방아 아십니까?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고 이렇게 두 가닥 발로 밟는 데가 있고 머리가 촥 나와서 아래에 구멍이 있고 기둥이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저도 많이 디따봤습니다 할머니가 큰 그릇에다가 곡식이나 밀을 가져가면 그 디딜방아에 넣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고운 가루가 되게 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게 할 때 특히 할머니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야 할 때 박자를 맞춰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돌려요 그래야 고운 가루가 됩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밀가루를 고운 밀을 고운 가루로 하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3,400년 전에 소재물로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이 매우 힘든 작업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처럼 내가 온유한 인격과 삶이 되는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내가 아직까지 거친 통밀입니까 왜 소재물이 되지 못합니까 제대로 된 경건의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국가대표 양궁 선수의 말이 생각납니다 세계에서 1등을 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화살을 당기면 안 된다는 것 나도 모르게 화살을 당겨야 해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들은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실제로 양궁 선수들은 겨울의 혹한에 가장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넓은 운동장에서 화살을 쏘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운동에도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데 훈련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보다 더 힘든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운 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인격과 삶이 되는 진짜 소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재물은 재물인 동시에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빠짐없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인격과 삶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범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 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소재물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구원받았고 사명의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것이 소재물의 고운 가루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적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소재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소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많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거친 통밀처럼 울퉁불퉁하고 모나고 그리고 굵은 알맹이가 가득 찬 내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심하면 사탄이 되고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고운 가루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형들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기회가 되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국의 상인들에게 은 이십을 받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의 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생 요셉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간 곳이었고 내 뜻대로 주어진 물질로 회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야말로 통밀 거친 밀이었습니다 그나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야말로 고운 가루 소재물이었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훈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염들절을 한번 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것이 소재물 밀가루입니다 고운 가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로 준비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그릇이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피나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때 거칠고 무난하며 빛둔 나의 인격과 삶이 곱게 가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소재물입니다 새 생명 잔치가 시작되어 졌습니다 내가 먼저 새 생명이 돼야 합니다 내가 새 생명이 되는 것은 바로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소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고운 가루인 소재물이 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면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끓일 수 있을까요 요즘은 많이 개발되고 또 그 방법이 다양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달걀을 넣으면 좀 맛이 더 납니다 그리고 제가 군에 가서 배운 건데 멸치를 넣고 파를 넣으면 좀 더 맛이 있습니다 제 개인입니다 여러분들 맛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달걀과 멸치와 파 이걸 넣으면 라면이 좀 더 맛이 있어요 그런데 라면을 끓일 때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역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한 번은 들깨가 좋다 해서 라면 끓이는데 들깨를 딱 넣어봤어요 진짜 맛없어요 텁텁해져요 본래의 라면 맛이 다 없어져요 라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요리가 맛있고 어떻게 하면 그 음식이 맛이 없습니까 넣어야 될 걸 제대로 넣어야 돼요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럴 때 그 음식이 맛있죠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소재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넣어야 될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소재물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과 4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그 기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기름인 올리브 기름입니다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 상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나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은 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는 마태움 25장에 나오는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의 그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이 틀림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운 가루로 준비된 곳에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내가 없어지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인격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고운 가루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소재물 또 드릴 수도 없어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할까요? 1절과 15절에 읽어보면 기름과 함께 그 소재물에는 반드시 유향을 넣어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10편 141편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노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말씀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입니다 향은 분명히 기도입니다 그 소재물에는 기름과 함께 들어가야 될 것이 향인데 그 향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이 충만한 소재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새생명 축제 기간에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의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소재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앞서 하나 더 들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은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고운 가루가 된 소재물에는 기름을 넣고 유황을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넣어요 소금이 무엇입니까? 민숙이 18장 19절입니다 이사일 자손이 여호와께 거재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서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느니 이는 여호와께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은약이리라 소금 은약 저것은 말씀의 은약입니다 말씀의 은약, 말씀이 하나님과의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곳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깊은 기도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없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고운 가루, 소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번 새생명축제에 이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안 될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들어가야 될 것은 기름과 유황과 소금입니다 들어가지 못해야 될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마대음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물론 마대음 13장에 나오는 누룩은 좋은 의미로 쓰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의 누룩은 나쁜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저 말씀의 의미는 거짓된 가르침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죄를 따라가지 말하는 의미 그리고 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편 119편 지금 여러분들 묵상하고 있는데 10편 119편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닮니다 할 때는 꿀이 긍정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나 대부분 성경에서 꿀이라고 할 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 세속화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죄악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면 고운 가루가 될 수 없고 자기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기도로 성령 충만한 경건의 훈련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에게는 죄를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속적 쾌락을 버리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운 가루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과를 좋아하고 바나바를 좋아합니다 누가 바나바 다 고운 가루 소재물입니다 특히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깊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의 감독, 단임 목사가 되어줬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 교회가 세계 성교회의 전초기지가 되게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나바나 얼마나 부드러운 인격, 온유한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아무도 데려오지 않으려고 했던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목회했습니다 교회마다 바울이 감옥에 가둔 가족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때문에 죽은 가족도 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바울을 회개했다고 해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올 정도로 참 부드러운 인격, 소재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교로 나갈 때도 첫 번째 성교사로 자원하여 바울과 함께 성교사로 나갔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그는 소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세속화되지 않고 죄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가루뉴단은 어떻습니까? 기름과 유양과 소금은 없고 누룩과 꿀만 가득 차있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이상과 욕심에 매어 있습니다 거친 품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소재물이 되기 위하여 쓰임 받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짓과 죄, 세속의 욕심을 온전히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운 가루, 소재물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고운 가루의 소재물이 되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제자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이 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하는 곰과 기름과 그 모든 유양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념물로 드린다 9절에도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기념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기념이라는 원래의 뜻은 기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소재물이 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소재물이 되어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건강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지위도 주시고 환경과 관계도 마련해 주십니다 사람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내가 소재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소재물입니까? 고운 가루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로가 신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생명 잔치를 하는 이때에 기도와 말씀 목상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속화되고 죄를 따라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큰 가루가 되어 우리는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명의 그릇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고운 가루 소재물로 준비되는 살아있는 그리슨이 될 때 이 새생명 잔치의 날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